한동훈의 스피치. 한동훈 스피치라는. 어느 출판사가 한동훈의 어록집을 만들어 냈다는 거 아닙니까. 문을 모아서 한동훈 스피치라는 책을 내겠다는 건데. 자 한동훈 스피치라는 제목으로 출간되는 책.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스피치 이 책. 한동훈 장관의 어록을 모은 어록집이 나온다. 그런데 한동훈 어록집 예의가 나옵니다. 한동훈 스피치 책이 나오면 나는 이거 산다 안 산다. 한동훈 스피치가 나옵니다. 한동훈 스피치 나오는데 한동훈 스피치 꼭 사야 돼.